내가 이걸로 해봤어 자 이번엔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해봅시다 지금은 고기를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자 곧 나옵니다 스티카 땡 시작 렛츠 고 한 명 컷 아 추웠다 이게 잘해요 이게 아니네 아니네 오케 주겠다 백발명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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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밤 셋 ohn 백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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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기거다 끄르르르 기거다 아 죽어 술탄 때문에요? 아빠 제 쪽에 사람 많아요 아 죽었다 뭐 먹고 할 시간도 없어 아 이거 이게 지금 단추를 보면서 해야되는데 보이지 않았어 어쨌든 저는 좀 투노사 하는게 좋아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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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올라가자 올라오자마자 죽어봐 이거 아 내 위치로 하는거 아니야 지금 아 나 죽어봐 틀렸어 아 오 아 올라가자 또 죽었네 이거 올라가냐 안되겠어 바로 달려야다 뭐죠 지금 우리팀에 죽어있어요 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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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달려오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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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스러워 죽어 나이 들어서 못하겠어 뒤에서 공격해요 뒤에서 내가rà 숨기에 누울을 깼었어 얘 페이씩이네 아 이거 이것이야 제발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제 어 왜 안죽어요 이제 헤드샷에 맞자마자 안되나 오랜만? 계속 올라갔잖아요 어이 드디어 죽였다 아 진짜 답답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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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준대 또 준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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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또 잡아 또 잡아 또 잡아 아 이렇게 나이스아 케이치 4분 남았어? 아니요 모프 40명 죽여야돼요 40명? 네 우리팀이 먼저 죽었는데 저꾼 5명만 더 죽이면 우리가 져요 난 안나가는게 튀고있어 아니 왜 안죽는건데 아빠 우린 죽어요 아빠 우린 죽어요 아빠 우린 져요 아빠 우린 져요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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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얘요? 아 얘 잡았네 빠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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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빠요 빠뿌뿌뿌뿌뿌 빠빠뿌뿌뿌 오 왔다 아 아 형 아파 아파 우리 한명만 더 죽으면 큰아여 그렇습니다 안나가고 따라따 따라따 제발 네 이렇게 정밀하게도 아빠 그러다 나한테 나 죽어요 왜 이야 아빠 죽었어요? 뒤로와서 사람을 죽어서 이야 너무 늙었다 너무 늙었어 지쳤다 지쳤어 아빠 아빠